경이로운 소문 함께 하겠습니다. MTNW 이형빈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매번 놀랍습니다. 월화수목금 데일리로 출연하시는 위원님 우리 위원님 딱 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주시고도 매일매일 급등주 이렇게 찾는 비법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생소한 종목을 주시기도 하고요. 이 종목이 갈까? 이런 의문도 많이 들고는 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종목을 픽해오시는지 오늘 그 비법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지금 최근에는 시장이 좋은 것 같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런 쉽지 않은 장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럴 때는 먼저 경제 일정들을 먼저 체크를 하고 그리고 기술적인 트리그가 발생한 받았건 종목 또는 눌림 눌림을 세게 받았던 종목 이런 종목들을 출연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신중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급등이 나올 때는 무릎떡방 계신 분들한테는 방송 종목에 한해서 제가 또 공지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좀 따라잡는 고점 박스크 매매를 좀 지향을 하시고 바닥근 또는 눌림무기주 공렬을 하실 수 있도록 종목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바닥이라고 다 급등하는 거 아닌데 위원님께서 주시는 종목들은 어쩜 그렇게 종목 받고 나서 뉴스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신기할 따름인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시그네틱스고요. 우리 일주일 전에 받았는데요. 수익률 37%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리 어떻게 봐야 될지 기술적으로 분석 도와주세요. 네 우선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반도체 관련주로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생소하지만 제가 바닥근에서 기술적인 트리거를 포착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지금 장중 상한가 부분에 부근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워낙 반도체 쪽에 수급이 몰리다 보니 쏠리다 보니 이 종목도 순환매 상승을 받아 꺼내서 좀 기대를 할 수 있었던 이런 종목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일봉상으로 지금 현재 장중 상한가에 들어가려고 하는 가격대에 있습니다. 지금 주봉상 보시게 되면 지금 1848원 이상을 올라가게 될 때 1900원대부터 매몰대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 조절을 좀 하시면서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1900원 이상까지 한번 노리시면서 1900원 이상 부근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익절을 해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대 양봉 켜고 있는 시그네틱스인데 위원님 가격 전략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고점에 팔아야 되는데 이런 거 다 우리 위원님의 소통방에서 이어지나요? 네 제가 소통방에서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못 드리면 무료방송 공지를 좀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무료방송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입장을 많이 해주시면 제가 또 무료방송에서 많은 정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위원님께서 주시는 종목 특징이 잠잠하다가 급등 나오기 때문에 그 가격 대응 잘 해보셔야 될 텐데 우리 위원님께서 그 순간순간 말씀 주시거든요. 계속해서 그 흐름들 팔로우 하시면서 체크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AS는요. 어제도 AS 들어갔었던 제이시연 시스템 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제 상한가 갔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10% 이상의 급등 나오는데 못 잡은 사람들 너무 속상할 것도 같아요. 지금 40%가량의 수익이고요. 우리 슈퍼스윙에서 받았었던 그 날짜로 계산을 한다면 50%가 넘어갈 거거든요. 홀딩일까요? 네 이 종목도 제가 정말 가격 조정을 많이 받은 자리에서 바닷건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지난주에 오전에 슈퍼스윙 방송에서도 한 번 더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이틀 연속 강한 상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들어가고 나서 제가 또 AS를 해드렸지만 일단 상한가를 들어간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시면서 즐기시면 되는 구간이고 오늘 변동성이 나올 것인데 오늘도 지금 장중에 20%대까지 상승이 나온 이유 현재 지금 대량거리가 터지면서 은봉으로 전환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120주선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저항라인이다. 지금 이 부근에서 매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지금 자리에서 익절로 현금화를 하시는 전략. 다만 여러분들이 비중을 놔두시고 추가적인 상승 구간을 한 번 가보겠다고 한다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7천 원까지 보유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사인에 맞춰 사셨다면 40% 가까운 수익 보고 계실 텐데요. 더 욕심내도 된다 말씀 주셨고요. 그 가격은 7천 원 바라보시면서 중간중간 현금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분 좋게 세 번째 AS 또 넘어가 볼게요. 위원님 코리아 서키트도 진짜 잘 갑니다. 연속적인 상승 랠리 펼쳐내고 있고 오늘도 5%가량의 급등 나오는데 이 종목은 어디까지 목표가 바라보세요? 네, 코리아 서키트도 시그네틱스랑 비슷한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로서 기판 관련주로 코리아 서키트가 알려져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코리아 서키트도 아직까지 바닥에서 본격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는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시그네틱스도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는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조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렸고 코리아 서키트 역시 지금 자리보다 추가 업사이드 구간을 노릴 수 있는 이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일단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단기적인 흐름이 살아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자리보다 추가적인 상승 구간을 노린다 말씀드리고 18,000원 부근까지 홀딩을 하시면서 들고 가시라 다만 5일선이 깨는 가격대는 전량 매도를 하시고 현금화를 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 주신 거네요. 시그네틱스 같은 급등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는 코리아 서키트 신규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의 소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께서 좋아하시는 쪽이 또 XR 기기 쪽이잖아요. 삼성 관련해서 삼성전자 XR 시장 진출 가속화하고 있다 속도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전해집니다.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시너지 모아서 애플 넘어서겠다라는 포부 보여주고 있는데 XR 기기 관련해서 위원님 오늘은 어떤 종목이 괜찮을까요? 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는 XR 산업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과 애플 등 국내외에서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XR 시장 산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또한 애플에서는 6월 애플 MR 헤드셋 출시로 인해서 XR 글라스 시장과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 모멘텀을 XR 관련 주들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이런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오늘 삼성의 가상현실 특허 출현도 XR 기기 출시 가속화에 따른 모멘텀이기 때문에 XR 관련 주를 오늘 또 관심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목명은 아진엑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로봇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로봇 산업도 지금 제조형 로봇, 제어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는 XR 글라스 국산화를 지금 진행 중인 이런 XR 관련 수혜를 또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의 하나가 아진엑스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조정을 또 많이 받은 자리에서 대량 거래가 지금 들어오는 종목 중의 하나입니다. 로봇 모멘텀과 XR 기기 모멘텀도 이중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지금 1만 1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심 추천드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1만 2천원 부분 그리고 손절가는 9천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진짜 급등 나왔었네요. 어제도 우리 소문 시간에 로봇주 주셨었는데요. 오늘 아진엑스텍 추가적으로 받았습니다. XR 기기랑도 묶이는 종목이고요. 목표가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표가는 1만 2천원 그리고 손절가는 9천원으로 안내 드려볼게요. 이어서 위원님의 관심 섹터 안에서 또 급등주 잡아볼게요. 위원님 자율주행 주셨는데 작년에 우리 자율주행으로 수익 진짜 많이 봤었고 올해는 많이 안 주셨잖아요. 이제 시작일지 궁금하고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우선 자율주행주를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유는 LG그룹주들이 최근에 전장사업 분야의 성장으로 인해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전장사업 분야에서도 상승의 이유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기차 매출 비중 확대와 함께 지금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지금 애플카 출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애플카 하면 자율주행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차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섹터가 자율주행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상황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소외되어 있는 흐름에서 저점 매출세가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을 오늘 추천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종목명은 인포뱅크라는 종목입니다.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스마트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자율주행 모멘텀과 함께 애플카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급등이 나와줬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근에는 또 채취PT 관련해서 AI 관련 모멘텀도 가져갔었던 이런 종목인데 최근에 고정 대비해서 조정이 크게 나온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기술적 반등 구간을 노리는 전략으로 한번 들어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인포뱅크가 AI 모멘텀까지 받으면서 2만원까지 상승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다가 지금 다시금 쌍바닥 자리를 만드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만 3,51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길 추천드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1만 5천원 손절가는 1만 2천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인포뱅크 받았는데요. 목표가 1차로 드려보겠습니다. 1만 5천원 그리고 손절가는 1만 2천원으로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방송 밖에서는 말 진짜 많으신데 우리가 시간 때문에 참 많은 이야기를 못해서 그게 좀 아쉽거든요. 위원님 노란톡방에서 많은 이야기 좀 하고 계시죠? 네, 방송에서 좀 못다한 얘기들은 제가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무료방송 시간에 또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많이 입장해주시면 제가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좋은 정보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의 노란톡방 함께하셔서 이야기 나눠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경이로운 소문 MTNW 이형빈 전문의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